꼭 줘야 되겠다. 아우, 저 보아가 진짜 장난 아닌 것 같아. 간이 공방한가 봐. 제일 쌩쌩해. 종은이는 완전 빠졌어. 저한테요? 아, 옆에 딱 앉잖아, 젊은 사람끼리. 아, 이게 그래. 그러니까 옆에 딱 앉잖아. 내가 굳이 뭐 어쩌고저쩌고 안 해도. 아까 여기 있었는데, 굳이. 뭐야, 뭐야. 이게 너께, 너께 제일 큰 거야. 왜 이게 될 거예요? 챙겨놓은 거야, 이거는. 대박. 야, 너는 보아 거 무지 챙기더라. 너 지금 보아 거 세팅하잖아. 맛있을 것 같아. 얘는 벌써 지금 탄력 받았어. 야, 이거는 지금 거의 다 됐어. 아, 뜨거워, 뜨거워. 오, 냄새 좋은데? 오, 냄새 좋다. 다 됐어. 익었어, 익었어. 맛있어. 이거 먹으면 돼. 먹어요? 맛있어, 맛있어. 형님, 비린내 안 나는데요? 흙냄새 이런 거 안 나는데요? 그냥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오, 달아, 달아. 오, 달아, 달아. 비린내가 하나도 없어. 응. 하나도 안 나요. 여기 여기를. 달아, 달아. 한 번 더. 아, 달아. 달아, 달아. 오, 달아, 달아. 뜨거워? 비린내가 하나도 없네. 하나도 안 나요. 하단 바다랑 여기랑 이기랑. 응. 그런 부분입니다. 최정은 씨입니다. 조보아 씨. 너무 심심이 많은데. 오. 그런. 오빠들이 자꾸 그렇게 밀고 간. 오빠들이 자꾸 그렇게 밀고 간. 이. 그럼 이상형은 어떤 사람 있어요? 에이, 저. 하하. 됐어. 지상엘. 지상엘. 하하하하. 지상엘. 하하하하. 지상엘 선배님. 재미있으신 것도 좋은데. 되게 진국이실 것 같아요. 되게 잘 통할 것 같아요. 정말로 무인도에 간다면 병만 독장님까지 다 합쳐서. 이 멤버 오빠들 중에서 지상연 오빠랑 가고 싶어요. 오빠 이거 드셔보세요. 오빠 이거 드셔보세요. 오빠 이거 드셔보세요. 오빠 이거 드셔보세요. 오오오오. 가만 있어봐. 오오오. 오빠 드실래요? 드세요. 아이고 오빠가 어떻게 마음을 멀리 좋아해. 뭐 아까 먹어. 저희 아까 많이 먹었어요. 진짜? 진짜? 응. 꼭 그냥 드시면 돼요. 먹기 그래. 음. 음 맛있네. 음. 음 맛있네. 음 맛있네.